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강릉시의 민자공원 사업 등으로 2만여 세대의 아파트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아파트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강원도의 아파트 매매는 1,10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2%, 전달보다는 9% 줄었습니다. 강릉시의 아파트 매매는 1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3%, 전달보다는 28% 감소했고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또 신규 아파트는 송정동을 중심으로 348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아있습니다. 여기에다 강릉시 민자공원 사업을 포함해 2024년까지 아파트 2만 세대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 고점 찍었다고 하는데 그 분양가를 우리가 얼만큼 따라갈 수 있느냐도 일단은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하나 저희 인구가 늘어나지 않잖아요. 올림픽 이후 과잉 공급으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데다 아파트 분양 시장 상황도 눅눅지 않습니다. 강릉시가 아파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승인할 때 통합심의하던 것을 경관심의, 도시개혁위원회, 교통심의 등 각종 심의를 전문성 있게 개별 심의를 받아서 오면 그거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이 나가는 거로... 전문가들은 아파트 공급 조절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제한된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도시 기본계획에서 계획하고 있는 계획인구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시가 주택 공급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편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침체된 아파트 분양 시장에 민자공원 사업 등으로 신축 물량마저 한꺼번에 쏟아지면 과잉 공급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